1. 2. 4. 4. 난 악보 볼 줄 몰라. 그냥 외워서 춰. 아무리 어려운 곡도 기본기를 탄탄히 잘 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어.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지. 4. 5. 5. 5. 5. 5. 5. 아 진짜 치기 싫어. 5. 5. 5. 5. 5. 5. 5. 10번 연습하고 있어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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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5. 5. 5. 5. 5. 5. 5. 상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치기 싫어 진짜 잘 치는구나 음 잘하고 있군 터치가 굉장히 좋군 눈은 매우 명확해 눈은 매우 명확해 안녕 설아랑 비키랑 젓가락 행진곡을 치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내가 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